이펠스 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네이션. 오케이, 루켓도 퀘스천. 2, 1번, 고기 이름이 뭐예요? 2, 2번, 과자 이름이 뭐예요? 2, 3번, 과일 이름이 뭐예요? 2, 4번, 식당 이름이 뭐예요?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과일입니다. 오케이,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자, what is the name of this fruit?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It's a watermelon. It is usually eaten a lot in the summer, and it is very sweet.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수박이에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먹는데 아주 달아요. Okay, look at the word. 과일 이름. 뭐, 무엇, 수박, 보통. 과일 fruit. 이름 name. 뭐, 무엇, what. 수박, watermelon. 보통, usually. 과일 이름. 뭐, 무엇. 수박, 보통. 여름. 철. 많이. 먹다. 먹었다. 여름. summer. 철. 시즌. 많이. 먹다. eat. 먹었다. ate. 여름. 철. 많이. 먹다. 먹었다. 아주. 달다. 고기. 과자. 식당. 아주. very. 달다. sweet. 고기. meat. 과자. 쿠키. 식당. 레스토랑. 아주. 달다. 고기. 과자. 식당.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파이팅.